내일을 만나러 왔습니다 드디어 일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고,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리야! 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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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데 방금까지 잘 놀고 왔잖아 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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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가 밥을 얼마나 잘 먹던지 흘리야 되게 좋아? 흘리야 리트리버 친구가 놀러 왔는데 현상이 궁합인거에요 아 진짜? 이렇게 좋아한다 좀 탔는데 아니 너무 너무 아니 아니 저번처럼 너무 다른 사람인데 흘리야 엄마는 태생적으로 안타 아 진짜요? 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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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그맣네 이렇게 조그맣는데 그래서 좋구나 많이 빠져요 떡볶이는 여기에서 보탬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해줬네 우리가 여기서 보탬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밀고 가야 돼 근데 내가 밀고 가야 돼 흘리야 우리가 더 냅지 말라고 어땠어요? 6년 나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으세요? 네 진짜요? 아니야 아 진짜요? 3년 남았네 그리고 저희집에 떡볶이는 저녁에 화식 먹거든요 화식을 잘 먹더라고요 화식 잘 먹더라고요 1위가 그래도 잘 있었어요 진짜 잘 있었어요 산책도 잘하고 나랑 네일샷도 하고 피부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오빠 왁싱하는데도 데리고 갔고 떡볶이는 한 번도 안 데리고 갔어요 떡볶이는 별로 안좋아요 가면 어려거든요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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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위야 이게 뭐야 1위야 이거 1위꺼 아닌데 저희 그 안방에 들어오려고 막 긁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진짜 선을 잘 지켰어요 아 잘 지켜야 되는지 살이 붕괴를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인프라가 딱 잘되어 있으니까 달리 아 귀여워 아이고 기다리고 있죠 아 귀여워 집에 가서 하자 집에 가서 하자 일리 가라 일리 가라 네일샷 원장님한테 얼마나 핥아져가지고 원장님이 얘 데리고 가야되겠다고 해서 일리 왜 기분 좋았지 뭐 일리야 왜 이렇게 좋았어 일리야 붕괴 탈까? 일리 갈까? 일리 갈까? 혼내도 혼내야 되네 떡국이 형아 나도 갈거야 떡국이 형아 어디있어? 떡국 떡국이 형아 떡국 떡국이 형아 어디갔어? 떡국이 형아 어디갔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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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눈뜨면 붕괴 붕괴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떡국이 약간 상대도 안하잖아요 계속 회피하고 나 너무 궁금해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했어? 아이고 같이 가야돼 일리야 없어졌어 우리도 갈때도 안 쳐다보는 아이고 정들었어 이모랑 아 으음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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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 이모야 집에 갈까? 이모아 이모아 굿 야 이모아 어디가야? 그리고 위치 전담 철학중 생리 어휴 줄게 빨리랑 이 장난감이 너무 좋아 어허 여기 앉아 옳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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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뎅이를 드려줬어요. 귀여운 궁뎅이. 하이고, 아이 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나이도 거짓말이야. 너무 맛있어. 더럽네. 일리가 더럽힌거야. 아까 깨끗했는데 근데 얘가 아까 그 주차장에서 갖고 꺼내면서 이렇게 된 거 같아. 인형도 어쩜 이렇게 귀여운 걸 샀지? 애기들 애착 인형 같은 느낌인데? 아 냄새!